안녕하세요 반복된 역사입니다. 오늘은 고종의 왕비는 명성왕후인가 민비인가 역사의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역사에서 한 인물 특히 정치인을 판단할 때의 기준은 그 사람이 백성과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는지가 기준이죠. 예를 들어 조선태종 이방원은 엄청난 피를 보며 숙청을 단행했지만 폭군으로 기록되지 않았죠. 아들 세종의 치세에 기반을 둔 면이 있다고 하지만 태종의 정치행적을 보면 왕권 강화를 위해 지도층에는 엄청난 피바람을 불러일으켰지만 백성을 대하는 태도는 세종대왕 못지않은 정책과 태도를 보였죠. 한 번은 세금을 실어 나르던 조은선이 침몰한 적이 있었죠. 배에 침몰이 보고되자 제일 처음 태종이 질문한 것은 몇 명이 죽었는지 사람이 얼마나 피해를 보았는지를 묻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죠. 세곡은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얻을 수 있지만 백성이 죽고 상한 것은 가슴이 아프다고 통탄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정치 즉 민보는 세종대왕으로 이어져 태평성대의 기초가 되죠. 우리가 단군 이래 최대 선군으로 부르는 세종대왕은 친중파였죠. 지금 말하는 중국의 나라를 파는 친중파와는 그 의미가 달랐죠. 중국 명나라의 요구를 웬만하면 다 들어주며 당시 패권국 명나라와 외교적 마찰을 피하려 하였죠. 한 번은 명에서 무리하게 조선의 소 수만 마리를 요구한 적이 있었죠. 이에 세종대왕은 보내겠다고 명에게 말을 하죠. 그러나 백성의 고충을 생각해 매년 나누어 소를 보내겠다 절충안을 내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중에는 그것도 많으니 조금 더 줄여달라 계속 외교를 하죠. 너무 굴욕적이라고요? 세종의 친명정책은 국익을 바라는 기브앤테이크적 성격이 강했죠. 한 번은 만주의 여진족을 토벌하다 명나라 관직을 받은 여진족이 있는 부족을 정벌했을 때 명나라에서 조선에 항의하고 정벌을 멈추라 요구하죠. 이때 세종은 명예의 요구와 국익 사이에서 국익을 선택하죠. 명예의 요구를 무시하며 정벌을 해버리죠. 평상시에는 친명으로 명엔 조선은 명예 편임을 확증시키고 국익을 관철하는 외교를 편 것이죠. 여진족 출신 명예관리를 조선군이 척살했을 때 명예황제는 수년간 친명정책을 핀 세종이 명예계 적대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종에게 그 어떤 항의도 하지 않는 신리외교의 결과를 얻어낸 세종 정치인이 어떤 외교적 행동이나 내치를 위한 정책에 백성과 국익이 있다면 그 결과를 얻어냈다면 그 사람의 정치는 올바른 것이라 할 수 있죠. 이것의 기초에 조선 고종의 왕비를 판단해보면 고종의 왕비는 조선 백성의 원성을 사고 있었죠. 특히 중전의 영민씨 일가는 국정을 전행하고 부정부패를 해 많은 문제를 만들던 중 군인들의 월급에 모래와 결을 섞어 장난질을 치다 군인들의 난인 이모군란이 일어나고 군인들은 왕비를 잡아 죽이려 하였죠. 이에 궁을 탈출한 명성왕후는 청나라에 도움을 요청하고 청나라가 개입해 조선군인들을 도룡내고 흥선대원군을 청으로 잡아가죠. 민비 자신의 조국의 정적을 타도하기 위해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죠. 또한 왕빈의 세금을 개인용도로 전용해 자신과 친한 외국인 여성의 결혼식 추기금으로 세수의 수십프로를 지불하는 국정의 전행을 일삼았죠. 그 돈으로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였다면 수많은 백성이 구율되었을 것임에도 사사로이 그 세금을 썼죠. 국고가 민비의 전행으로 바닥나자 매건매직을 일삼아 다시 국고를 채우는 국정농단도 벌인 중전민씨의 전행은 여기부터가 시작이었죠. 갑신정변이 일어나 괴합파 국정을 장악하고 개혁을 하려 하자 왕비는 청나라의 서찰을 보내 조선의 내정에 개입해달라며 조선의 자주권을 팔아버렸죠. 이에 청군이 개입해 우리 스스로 개화할 기회를 날려버리고 나라의 주권이 청나라로 넘어가죠. 이 결과 청군의 진입이 빌미가 돼 일본군이 들어올 명분을 주고 청일전쟁이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단초를 만들죠. 왕비 민씨가 일본의 만행에 의해 도륙당해 우린 그걸 가슴 아프게 생각해 명성왕후라 추전했지만 그녀가 정말 조선 백성을 위해 나라를 위한 정치를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었는지 그녀의 가슴에 국익이 있었는지 역사를 본다면 단지 악랄한 적이었던 일본에 의해 시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칭송하는 건 타당하지 않죠. 만약 매국노 이완용이 일본의 손에 죽으면 우린 그를 추전해야 하나요? 그녀의 정치에 민본과 국익이 없었으니 그녀를 민밀화해야 합당한 것 아닐까요? 지금 토착외고란 말을 쓴 사람이 많지만 정작 친일파는 입으로 바니를 외치며 일본이 원하는 국제정세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죠. 일본은 수시로 한국은 믿지 못한 나라라 미국에 이간질했죠. 또 한국보다 일본이 미국에 더 필요한 나라라 말했음에도 미국은 한국을 동아시아의 린치핀이라며 한국을 중요시했으나 지금의 친중 반미를 하는 좌파 정권에 의해 미국은 일본을 더 중요시하는 외교를 하고 있죠. 국익을 훼손하며 일본에 유리한 판을 깔아주는 자들이 반일이란 구호를 외치니 참으로 아이러니라 할 수 있죠. 국민은 똑바로 봐야 하죠. 말이 아닌 행동을 또 그들이 하는 외교와 정책이 정말 한국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우리의 적이 바라는 말을 해주고 동맹을 훼손한다면 그 대가는 국민의 몫이라는 걸 알고 그들에게 경고하고 그 경고를 듣지 않으면 교체를 해야 하죠. 입에 발린 말이나 이미지 정치에 속지 말고 큰 틀에서 그들을 바라보며 보다 현명하고 국익에 맞는 정책을 하는 사람을 뽑아 이 나라의 번영을 지켜봤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복된 역사였습니다. 알람 설정,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